오늘은 저녁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경남 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새참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지 캐스터 요즘 비가 자주 내리는데요. 오늘 다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쪽 곳곳에 비가 오고 있는데 차츰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번에 특히 지리산 부근과 제주,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요란하게 비가 오겠고요. 곳곳으로 시간당 10에서 20mm의 새참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이 비는 저녁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그 사이 제주 산지와 영남, 지리산 부근에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예상되고요. 그 외 남부지방에 최고 40mm, 서울 등 중부지방은 5mm 위만으로 비의 양이 적겠습니다. 다만 중부 곳곳으로 황사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해안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가득한 구름이 밤사이 이불 역할을 해줘서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5도 안팎 높게 출발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어제보다 2도에서 5도 정도 기온이 낮겠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기온 14도, 대구 13도, 대전은 12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중부와 전북 동부지역에 산발적으로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